저것도 틈나면 석가모니 또 디스한다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석가모니도 보살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초기불고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석가모니의 영성이 있는데 경전 보면 아시죠? 아라한들은 석가모니 근처도 못 갑니다 인격 수준이 육바라밀이나 팔종도 구현 수준이 석가모니 근처도 못 가요 아라한들은 그 사람들 겨우 참나 붙잡아서 열반이라고 할게요 열반 붙잡아서 열반 안에 안 좋아할 정도지 석가모니 같은 그런 지혜나 인격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엄청난 지혜와 인격을 닦았죠 언제 닦았을까요? 새새생생 닦았어요 그렇게 새새생생 닦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열반 체험을 못 했는데 팔종도를 온전히 닦을 수 있나요? 못 닦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미 아라한들 수준을 훨씬 넘어선 팔종도의 그런 내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전생에 선정 못 얻었을까요? 열반 못 얻었을까요? 그럼 어떤 모순이 발생한지 아세요? 석가모니는 진지게 해탈하셨어야 돼요 자, 뭔 얘기냐? 아라한들은 왜 석가모니처럼 못 됐는지 아세요? 열반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윤회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더 닦을 수가 없어요 아라한들은 같은 논리라면 석가모니는 애전역에 사라지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석가모니는 계속 윤회에 오면서 돌을 더 닦아왔죠? 보살이에요 석가모니는 쉽게 말하면 먼저 이게 초기불교 논리를 깨는 겁니다 열반에 들어도 윤회를 계속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초기불교 이론대로 열반에 들면 무조건 윤회 끝이 아니고 열반에 든 뒤에도요 계속 끝없이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본인부터 이미 보살이신 거예요 아마 헤아릴 수 없는 시절 전에 이미 견성하신 분이고 아라한 얻으신 분이죠 그분이 계속 윤회하면서 육바람에 팔정도를 더 닦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열반 얻은 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지는데 제가 부처님을 변호해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은 위대한 보살이고 그 생에 아라한 도를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아라한 도를 최고라고 보니까 부처님부터 이해가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나중에 보살도 세세 선생이 윤회하는 보살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 시점까지도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 남방불교 공부하는 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열반을 얻었으면 윤회 끝인데 어떻게 세세 선생이 닦으면서 보살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얘기가 나오는 관세형 보살도 아라한보다 아랜가 보다 진짜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